창조자가 바로 가까이 놓으십니다. 대한민국 중급 장차지 주 3회 운항 엑스런스 인 플레이트 거윈 웨어 아휴 3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고나 나야되다가 미치겠네 가을은 내가 진짜 현대오피스로 봐보라니까 오늘 다 나아질거야 이제 승수받지 마세요 상호인과 전문기요 현대오피스가 1.2에서 낫다 3.2기의 올가인 결승 3.2기의 올가인 결승 서울 사람은 살 있어 그날 사람은 살 있어 드디어 사람은 살 있어 한두 사람은 살 있어 한인 지역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국의 온갖 떡이 등장하는 떡 가령입니다 전라도 사투리 전드락의 뜻을 묻는 질문이었죠 정답은 2번 종일 종일 그래서 8억을 줄래 맞추시면서 정답 2번 종일 강원도 원주에서 울산 올리 6시간 정도 걸려요 경주에서 울산 꽉 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속도로 상황은 지금 점들아지네요 정답 종일 0983님이요 정답 종일 명환이 형님 팬입니다 다음에 지하씨 또 나와줘요 내일 들어요 하셨어요 근데 사실 고명아씨 모시고 그 처음 횡단보도 설치됐던 고양이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경북 상주에 나와주세요 짧게 가능해요? 경북 상주에 왜 한번도 지각 안하던 고명아씨가 고상때 처음으로 지각한 이유가 고상때 신호등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막 한 200명씩 서있는거에요 왜그래요? 그랬더니 어 이리와봐 여기 빨간불 낼 때 건너면 건너면 큰일 나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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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200명이 서있어요 아 큰일 나요? 그게 끝난거에요? 아니요 각 사거리에 200명씩 서있는거에요 어 왜왜왜 신호등이 처음 생기고 맹당 부르시네요 고명아씨 고상때 네 고상때 그러더니 이리와봐요 이게 시작이 생겼어 그리고 건너나면 어허 가만있어 그만 빨간불일 때 끝나다가 차에 치기만 그만클라요 보상도 아픔도 못받아요 빨간불일 때 끝내야 돼요 그래서 빨간불일 때 빨리 마켓 건너요 건너요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 어허 그럼 이 빨간불 흘려면 그만 잡혀가요 오오 잡혀가요 한 500여분이 왔다 갔다 갔다 진짜 제가 처음에 지각했다면서요? 네 그거 신기해가지고 하루종일 왔다갔다 갔다 아니요 두 번 왔다갔다가 학교에 오셨대요 아 진짜 우리도 마카 배웠어요 잘 배웠네요 마카가 전부 그렇죠 전부 전부 아 아쉽지만 요상주 얘기 아주 즐거웠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살포시 꽂아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? 요요미 아 진짜 오늘 매력발산이었어 아 오늘 또 이렇게 선발을 불러주셔가지고 저희 많은 분들에게 햄버풍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행복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앞니 두개 토끼 이빨 보험 들어요 보험 보험 너무 귀해 진짜 목소리도 보험 드세요 진짜 노래 부를 때 공기반 소리반 있어요 보니까 아 아니에요 아니구먼 공기가 90인 것 같아 아 아 이거 기사 딸인데 이거 공기 90인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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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남자팬분들도 90여자팬분 10 아 그러네 모두가 90대 10이네 고영환씨도 아주 진짜 바쁘실 텐데 또 우적으로 이렇게 아니 저는 사실 정성현씨 보러 왔다가 왜요 왜요 요요미씨한테 지금 마음이 뺏겼어 절친 뺏겼어 고영환씨가 또 마치 연도 공연중인 제목이 네 여자의 여자를 체옥 여자를 체옥 여자를 그래서 여자마자 잘하더라고요 음 다 독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끝곡으로 요요미의 비타민씨 저희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제 네 시간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어지는 서 특정 생방송 19부 90도 기대 많이 주시고요 아 저희 만큼 재밌긴 않을걸요 정말 솔직해지고 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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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너무 나쁘네 아 너무 나쁘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요요미씨 비타민씨가 좀 나와서 오늘 저희에게 활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